한국의 음식을 보여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한국의 음식을 보여줄게요. 네, 방남에 갔어요. 오, 네. 본인에 갔어요? 네. 저는 자신이 있어요. 저는 자신이 있어요. 진짜 햇니만 보고 온 거네. 좋아하네, 좋아하네. 와, 진짜 대박이다. 10일 동안 있을 거라고. 그래서 10일 동안 그래서 아, 누구 친구들이랑 같이 오겠지? 근데 얘가 혼자 온 거 되게 막 생각이 많아지죠. 어? 뭐지? 설마? 너. 선배님 나 보러 왔나? 이런 생각이. 본인도 저 생각을 하잖아. 와. 화사. 아니, 맞잖아. 화사가 갑자기 너 캐나다 혼자 있는데 캐나다 가면. 또 화사 회원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가 와. 진짜. 그럼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? 아니, 캐나다인데 만약에 나래가 온다고 그랬으면. 알았어요. 그래서 이해해요. 다 이해해요. 다 이해해요. 내가 갔어. 해니한테 해니 나 캐나다 가. 그럼 어떻게 연락했어 안 했어요? 그럼 어떻게 연락했어 안 했어요? I'm busy. I'm busy. So busy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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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sy. 드라마에 참 궁금하네. 궁금하다. 남성어. 오빠 표정 너무 부담스럽다. 해볼게. 무지개 내에서 회원들끼리만 해서 많다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싸움타는 건 우리는 환영이에요. You don't have to see me or you don't have to see me or you don't have to see me or I am definitely here to see you definitely here to see you definitely here to see you 오~~~~~ 맞죠? 정말 보고있os 와우 예 와우 예 너무 기쁘게 왔니 오 와... 야 내가 설레는다 야 어우 근데 설렌다 오늘 불시알 진짜 좋아좋아 좀 힘들어 하고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